내 말 안 듣고 안 믿을 거잖아. 그러니까 꺼져. 꺼져, 또 떼고! 근데 난 너 믿어.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사람 마음을 얻는 일인데 우리 수재는 착하고 똑똑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다 마음을 내줄 거거든. 당신이 우리 언니 죽였어. 당신 때문에 우리 언니가 죽었어! 정말 저 때문인가요? 대답해 주세요, 회장님. 너 때문이야, 회장님. 사람들이. 세상에! 그 손이한테 숨기고 있는 게 있어. 너한테 말하지 못한 게 있어. 그래, 누나. 믿어줄 거죠? 이런 나라도 변성할까?